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강원도 내에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동해에서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모 기업체 임직원의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가족과 직원 등 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. 또 춘천에서는 학원 강사 확진자와 접촉한 초등생 1명을 포함해 3명이 확진됐습니다. 또 영월과 평창에서도 각 1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강원도는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